이때는 디오, 또 X가 아닌 연예학교를 도경수씨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. 자, 그리고 우리 유나씨, 작년에 의해서 또 큰 상을 거머쥐게 됐습니다. 정말 선남선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매 작품마다 꾸준한 성장세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나씨는 오늘도 압도적인 득포스를 보여주며 인기상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우리 도경수씨부터 수영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영소감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임유나입니다. 네,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인기상을 받았었는데요. 이 상은 항상 저에게 큰 사랑과 응원을 주는 팬분들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매번 저에게 안겨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